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이제 파트 6 마지막 파트인데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채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트 5까지 같이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고 나서 혹시 주변에 공유를 좀 해보셨나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피드백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 파트 6는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남겨뒀던 그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것을 마지막 파트로 잡았습니다 또 구현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파트 6에서 또다시 한번 구현을 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제 구현을 해나가는 단계가 추가된 이유는요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나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서비스에 필요할 거 이런 것들을 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개선을 시켜나가는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파트 6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6에서는 이제 저희가 파트 4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했었는데 거기에 사이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파트까지는 저희가 프론트엔드에만 좀 치중을 했다면 사실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보통 백엔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엔드도 좀 어떻게 기술세를 선정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백엔드를 좀 설정을 해나가면 좋을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채널 첫 번째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할 거는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로 공유용 URL 생성 기능 추가하기인데요 더치페이지 서비스의 다음 기능으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정산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해놓은 버전은 어떤 거죠? 한 명이 그냥 모든 정산 내역을 입력을 해야 그 다음에 정산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죠 그러다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야 여기다가 입력해 이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정산 정보 모든 비용 정보를 다 받아서 내가 입력을 하던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입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사용성으로 생각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개선시켜 보는 거를 다음 기능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요구사항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더치페이 서비스의 노션 페이지 기획사 안에 유저 스토리 부분에 가시면요 스토리 8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로서 나는 비용을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결제한 비용도 입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좀 오래돼서 기억을 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쳐본을 가져와 봤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테스크로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스토리 8번이 참조하고 있는 이 테스크들 보시면은 백엔드 시스템 설계 그리고 그룹 생성 및 그룹별 URL 제공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테스크 자 백엔드 시스템 설계가 왜 필요한지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룹 생성 시에 그룹별 URL을 생성하고 제공을 해줘야 여러 그룹이 동시에 저희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 서버 이렇게 있으면요 클라이언트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룹 B라고 해볼게요 그룹 B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룹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지금 이 그룹 생성할 때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더치페이 서비스의 서버에 요청을 날리겠죠 저희 도메인에 접속을 할 테니까요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가 저희 서버에다가 요청을 날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서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리퀘스트를 보고 이 사람이 A그룹에 속했는지 B그룹에 속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랜덤한 사람이라서 그룹을 생성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회원가입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서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이번 더치페이 서비스에서는 너무 회원가입까지 하기에는 헤비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사용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힌트가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 아이디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이 A그룹 내에서 누군가가 저희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그룹을 생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에서 A라는 그룹의 아이디는 하면서 예를 들면 1번이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가 이 처음에 그룹을 만든 클라이언트한테 너네 그룹의 아이디는 1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룹을 만든 사람이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겠죠 그 공유를 할 때 그룹 아이디가 담겨져 있는 링크를 공유하면 이 그룹 내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가진 URL 안에는 이미 그룹 아이디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그룹 아이디를 보고 이게 A그룹인지 B그룹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URL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임시 도메인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치페이닷컴이라고 적어놨고요 실제로는 저희 앰플리파이에 올렸으니까 도메인 이렇게 생기지 않고 좀 다르게 생겼겠죠 그럼 이제 크리에이트 그룹이 뒤에 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을 생성하기 전에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페이지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룹을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룹을 생성한 순간 그 다음에 저희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멤버를 추가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멤버라는 거는 그룹에 속한 멤버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룹의 구별이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그룹 아이디가 이 URL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서버에서도 이 아이디 값을 읽고 어떤 그룹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익스펜스 메인 해서 네 이제 비용 정산 입력하고 정산 결과 볼 수 있는 페이지 기억하시죠 거기에도 그룹 아이디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저희 지금 배포된 버전에 그룹 아이디가 없는데요 이제는 그룹 아이디를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니게끔 저희가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그룹 이름 입력될 때마다 그룹 내에 멤버들이 추가될 때마다 그리고 비용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백엔드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A그룹 안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링크를 입력을 했을 때 링크를 치고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최신의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라면요 데이터를 이제 읽을 때 읽을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페이지를 렌더링을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그래야 같은 그룹 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이 꽤나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정말 백엔드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백엔드 시스템은 어떻게 보통 이루어져 있냐면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통신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백엔드에게 요청을 보내고 이 백엔드는 API 명세에 따라서 리퀘스트를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내주는 게 이런 플로우가 저희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해야 될 만들어야 될 백엔드 API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그룹 추가 API가 있겠죠 첫 번째 컴포넌트 그룹 추가하는 컴포넌트에서 사용자가 그룹 입력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그 API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룹을 추가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백엔드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추가 성공했어 추가 실패했어 이런 응답을 내려줄 API가 필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생성된 이후에 저희 멤버 추가하는 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멤버 추가에 관련된 API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 추가 API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그룹의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API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이 안에 그룹 정보라는 거는 그룹 이름 그렇죠 그룹 이름 아니면 그룹 아이디 그리고 그룹 안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그룹 안에 추가된 비용 리스트들 얘네들이 이 그룹 정보라고 지금 축약돼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파트 6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구현을 해나갈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노션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시고 저희 더치페이 서비스의 노션 페이지 있죠? 템플릿 거기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 4에서 했던 사이클과 비슷하게 시스템 설계를 먼저 할 텐데요 백엔드가 좀 이제 헤비하게 필요해지는 순간이다 보니 시스템 설계를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려놨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업데이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챙겨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